중국에서 관광지가 등급으로 되어 있어. A부터 AAA로 이렇게 있어. 아, O까지? 여기 영화사는 4등급이야. AAA. 그래서 되게 좋은 그거야. 4개네? 우리는 다. 5개가 제일 많은 거예요? 저희는 5개도 가고 4개도 가죠. 5개가 제일 많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시시해하는 거 왜 이렇게 예쁘지? 예쁘다. 발음이. 시시해. 시시해. 저희가 이제 영화사는 들어왔는데 여기가 이렇게. 예쁘다. 야, 사진을만 봐도 너무 예쁜데? 어머, 어머, 어머. 완전 공원처럼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한 번 봐보자. 어, 거기 카트 있는 것 같은데, 언니? 카트? 카트 타자. 카트. 이 넓은 곳을 다니려면. 근데 이거 어떻게 빌려? 그, 우리의 차량을 어떻게 빌려? 그, 우리의 차량을 어떻게 빌려? 그, 우리의 차량을 어떻게 빌려? 상체맘폐를 빌려. 아, 상체맘폐를 빌려. 아, 그렇구나. 올라가서 표를 사면 된다는데. 아, 진짜? 어머나. 이게 너무 커서 카트를 타야 해요. 아, 카트? 와,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와, 좋아. 와, 좋겠다. 너무 시원했어. 와. 언니, 힐링되지 않아? 와, 이 바람이 너무 시원해. 어, 그러니까. 와, 감사합니다. 아, 근데 카메라에 잘 안 이쁘게 나와. 아, 이게 더 잘 감겨야 되는데. 너무. 맞아, 우리 배틀트립이야. 우리 이겨야지. 어, 야, 저 탑 뭐야? 저거 사진에서 본 것 같은데? 저거 영화 탑. 오, 탑 탑 탑. 영화 탑.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영화 탑, 영화 탑. 생각보다 높다, 되게 크고. 내가 어제 알아봤는데 영화 탑 명나라부터 있었대. 400년 키스토리가 담긴 탑이야. 와우. 명나라 시대에 이어졌대. 4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400년? 네. 알지? 얘가 엄청 50m. 50m 높대. 그래가지고. 옛날에 사람들이 등대로. 등대 역할을 해줬는데. 아, 여기 너무 예쁘다. 내 사진 찍기도 예쁠 것 같아. 우리 여기서 사진도 찍어줘야지. 얘 어떻게 찍지? 여기 앞에 서 있고 이렇게 찍어줄까? 오케이, 언니. 내가 먼저 찍어줄게. 근데 언니 되게 작게 나와. 근데 언니 되게 작게 나와. 나 어차피 작아. 아, 쿨하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누나. 어쩜 이렇게 좋아. 아, 나 다이어드 좀 해야 되겠다. 엄청 크다. 이렇게 좋은 추억을 남겼는데. 우리 이제 다음으로 가는 곳은 영화 정원이야. 아, 정원, 정원. 영화 정원? 영화 정원이니까. 포수도 엄청 많고. 그다음에 영화도 엄청 펴져 있어가지고. 사진 찍기 좋은 데라고 들었어. 와, 이거 봐봐. 다 연꽃이야. 파란색. 파란색, 핑크색. 노란색. 노란색. 이것도 꽃. 보라색. 보라색. 이 정원이 너무 예뻤어요. 우와, 이거 예쁘다. 예쁘다. 보라색이 예쁜 것 같아. 이것도 신기하다. 여기서 찍어줄까? 나는 그냥 핸드폰으로 사진 남기고 싶어. 어떻게 찍지? 어떻게 찍어야지? 이거지, 이거? 큰 연꽃. 우와, 이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게 진짜 힐링이다. 그니까. 어디서 사진 찍을까? 여기 끝에서. 오케이. 내가 또 사진을 잘 찍지. 예쁘다, 진짜. 하나, 둘, 셋. 진짜 예쁘게 나온 것 같아. 예쁘게 나왔어. 잘 찍지? 가자. 갑시다. 꽃이 지금 원래 피는 것보다 덜 피는 상태지. 맞아. 연꽃이 7월, 8월 피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니까, 아쉽다. 다 피었으면 엄청 예뻤겠다, 그치? 그니까. 완전 핑크색. 근데 지금도 예뻐. 아니, 향만으로 충분해, 나는. 진짜 정말 너무 예쁘다. 우리 이제 또 다음 기점으로. 고! 렛츠 고!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사극적이 옛날에 최석전이라고 들었는데 2000년 전에. 우와! 지금 약간 기후를 보는 그런 공원으로 바뀌었군. 편지 이렇게 날아가는 사람 있을 것 같아. 있어 있어. 그럼 날아가는 사람? 하나씩 밟으면서. 거기, 벽에 글자 있어요. 저기 글씨 있다. 뭐라 써져 있어? 글씨. 영화 산 옛날 최석장. 이렇게 써져 있어. 어떻게 새겼을까? 오, 예쁘다. 멋있다, 우리.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2000년의 역사? 네. 이거 봐봐. 글자 이렇게 써져 있어. 이야. 이야. 진짜 예쁘다. 이게 카메라로 안 담겨질 것 같아. 우와, 사람이 저만한데. 이런 데 아잖아. 신들이 사는 데 같지 않아? 이게 진짜 예뻐. 이게 진짜 예뻐. 이게 진짜 예뻐. 오늘 약간 그거 같아. 수학여행. 뭔가 하늘에 있는 느낌을 느꼈지 않아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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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이렇게 예쁜 경치 처음 봐. 빨리, 빨리. 우와. 우와. 이게 진짜 우와, 대박이에요. 우와. 진짜 드라마 같다. 올라가는 길이 좀 험하지는 않나요? 험하지 않았어요. 네. 우와. 너무 유치한 표현이긴 하지만 진짜 그림 같다. 이거 진짜 병풍에서 본 것 같아. 역사가 느껴진다. 역사가 느껴져. 이거 진짜 예뻐. 이건 카메라로 담겨야 돼. 내가 이거 나머지 풍경들이랑 같이 찍어주겠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두, 셋. 오, 마chi. 板. 잘 진기졌네. 하나, 둘, 셋. 둘이 잘 만났네, 사모. 계속 찍어주고. 다음에 이제 형. 정결! 정결한 광주 오빠! 오늘은 어땠어? 내가 평생을 살아도 이렇게 멋있는 풍경을 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멋있는 구경 많이 한 것 같아. 솔직히 언니는 안 좋아할 줄 알았어. 진짜? 살짝 좀 걱정을 했어. 왜냐면 우리가 도시에서 너무 오래 살았으니까. 지금의 젊은 사람들이 이런 데 귀찮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치, 화려한 데 좋아할 수도 있죠. 되게 걱정을 했는데 저도 만약에 이 기회 아니면 저도 이런 데를 아마... 안 갈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데를 더 좋아해요. 아, 그러면 쿤밍이... 만약에...